한 손 다 펼쳐주세요 저는 마이크 들었으니까 한 손으로 했지만 우리 학생님들은 두 손으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잘 될 것 같애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 쳐다보면서 행복할 것 같애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오늘 재미있을 것 같애 그러면 오늘 다같이 딱 소리내면서 물놀이지 시작 물놀이지